그럼 언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게 뜨게 되냐 그게 2012년 이에요 2012년에 이미진의 챌린지 라고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이 대회는 뭐 2008년인가 7년인가 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국계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죠 페이페이 리 교수가 많이 관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ILS VRC 이게 이미진의 챌린지의 공식 명칭이에요 2008년 7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탑5 이미지를 보고서 이게 뭔지 맞추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틀리면 에러율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10개를 줬는데 이 중에서 몇 개 틀렸냐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대충 탑5 라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다섯 개 이미지가 얼마나 틀리나 뭐 요거 맞추는 거 보면은 한 25%가 넘었었죠 틀리는율이 2011년도 보면 한 22% 3% 요정도 틀렸죠 이전에는 더 많이 틀렸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얘기가 마이의 20% 벽 이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섯 개 중에 하나 정도는 틀리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 정도 틀린다 뭐 이런 모르겠는데 다섯 개 중에 하나 틀린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훌륭한지 몰라도 그 정도 틀리는 거를 우리가 상용화해서 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 크게 될까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건데 2012년에 보시면 거의 15% 밖에 안 틀립니다 20%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휴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스탠포드 대학원생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한번 줘보면은 한 5%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원생들이면 아마 일반인들 갖고 하면은 조금 더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5% 정도가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거가 언제쯤 깨지느냐 했더니 2015년부터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20% 벽이 깨지고 이때부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2015년에는 이제 사람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러율이 2% 안쪽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뭐 이렇게 에러율 측정하는 대회가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대략 이런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라든지 연산량을 줄이는 거 그래야 조금 더 실용성을 갖추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춘 대회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AI 기술의 진짜 파워는 어디서 왔냐 저는 오픈 커뮤니티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그 기술 자체가 그 도입이 되고 개발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 이라든지 데이터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됐고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만든 코드 같은 것도 공유되고 있고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다 제형 가능하게 됐고 제가 투자한 루닉 같은 회사도 카이스트에서 처음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전공한 교수님들이 안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기존 교수님들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는 많이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2014년 이때만 하더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구해서 공부를 했고요 코드도 한번 제안을 해 봤고 대회에도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회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내가지고 아 그럼 우리 창업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공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MIT, 스탠포드 같은 뛰어난 어떤 업적을 만드는 회사나 또는 학교에서는 코세라라든지 유다시티, 에드엑스 같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을 열심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터브에 올려가지고 다들 공유를 하고 있고 논문도 사실은 학술 대회 같은 데 나와서 발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프리프린트 서버라고 그러죠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에 올려서 다들 나오기도 전에 볼 수 있고 코멘트도 달 수 있고 아 이거 우리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해 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지식 공유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서비스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Q&A를 할 수 있는 커라라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폭발적인 확산의 위력을 가진 에딧 같은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트위터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곳에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달고 거기에 솔루션 같은 것도 제시하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가 얻은 것도 공유할 거 아닙니까? 공유하고 데이터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AI가 이렇게 발전한 가장 큰 공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식 공유 서비스가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an 유사 네 네 번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